후 뭐가 이뻐요? 1번 2번 3번 뭐가 이뻐요? 4번 자, 골라주세요 몇 번? 많은 걸로 할 거야 3번? 3번 이거네? 오케이 노필터, 플리즈? 뭐야, 4번? 4번은 노필터, 3번은 필터 노필터 왜냐면 이러면 아까랑 비슷해서 좀 느낌, 새로운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이러면 아까랑 너무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느낌으로 할게요 아까랑 비슷한 느낌 눈부셔 안된다 마스크 써서 얼굴 인식을 못해서 필터를 뭔가 귀여운 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얼굴 인식이 안되나? 얼굴 인식이 안된다 나 얼굴 인식이 안되어 얼굴 못난나봐 기계도 나 얼굴을 못해 인식을 못해 요즘 기술이 좋은데 내 얼굴 인식을 못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삐졌어 가야겠다 잠깐만요 이거 꺼야되나? 잠깐만 끌게요 소리를 없구나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오늘 차량은 사이 날씨였습니다 뺏이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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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